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또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한 해 동안 대전 지역에서만 1014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207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369건에 7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범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21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2,300만 원 정도이며 최근에는 한 분이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셈입니다. 네, 과거에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라는 수법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전화 통화 후 직접 대면에서 갈취하거나 돈을 어딘가에 보관해두라고 한 뒤에 이를 훔쳐가는 절도형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수법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악성 앱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해외 승인 문자나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냅니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부터는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든지 해외 승인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해킹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은행 앱과 똑같아 보이는 앱 또는 팀 뷰어나 팀 뷰어 퀵 서포트 앱 같은 원격 앱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다운받게 합니다. 이후부터는 범인들이 이 앱들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챕니다. 즉 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걸든지 모두 범인들에게로 연결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1332, 112, 은행 대표번호 등으로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3, 4번씩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인들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세상 물정에 어리숙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약 50%가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40, 50대인 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이스피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이슈에 따라서 또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고 더욱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들을 통해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결국에는 돈을 요구합니다. 저금리 대출, 수사기관 사칭 등 어떠한 명목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아닌 지인의 핸드폰 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